이번 주 도시아경제 온라인 부동산 강연회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도에 진행되어 온 경과와 함께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2021년도 내년도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큰 틀에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와 관심이 상당 부분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주제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여러분들께서 상업용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관점을 미리 설정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하나의 단순하고 또 명확한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바로 주거 수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집에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 수요에 의해서 전세가격이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의 결과치로써 매매가격으로도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하나의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상가가 되었건 사무실이 되었건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숫자만큼이나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쇠퇴해가는 업종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또 그러한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료도 낮아질 것이고 또 공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최근 들어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로써 임대료도 상승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가격에도 반영되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승을 이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은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음 단계로 차츰차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적인 큰 숲을 바라보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아마도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다양한 궁금증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 궁금증들을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하나 세부 항목별로 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별성이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시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항상 균형감 있게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 원인입니다. 저 성장 시대에서 어떻게든 한 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주 강하게 눌러버리는 전대 미문의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상업용 부동산에도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실 수가 없는 것이 주택시장에서도 이미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결정을 시세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해지는 부분은 바로 이 통화량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통화량이라는 것이 주택시장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법률적인 그리고 세무적인 규제 때문에 예전과 달리 더 많은 포지션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3,1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업용 부동산 우량 자산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놓고 분석을 하시면서 나한테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을 찾아서 미리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요인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분들께서 미디어에서 접하셨을 때는 늘 그 이야기 접하셨을 겁니다. 공급과잉, 여기저기 공실이 넘쳐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이 지표를 보시면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이 동수로 헤아려 봤을 때 2005년도 14만 6천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집계된 가장 마지막 2019년도 12만 6천 동으로 약 2만 동 정도가 감소해버린 것이죠. 공급과잉이라고 들었는데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상업용 건물의 착공 건수가 늘어났고 또 실제 중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단기간의 기간 동안 많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흐름, 더 장기간에 걸친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동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상반된 모순된 결과치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공급과잉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좀 더 길게 펼쳐놓고 봤더니 오히려 서울의 상업용 건물 동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각종 다양한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들 사무실이라든지 상가의 하나하나의 지역이나 상품을 뜯어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표를 분석을 하실 때 항상 균형감 있게 입체적으로 바라보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 보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업무 시설과 그리고 상가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친숙한 두 개의 상업용 부동산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 공급량도 늘어나고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리스크의 요인, 공급가행의 문제가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문제가 벌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짚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각 대기업들이 물류센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산업구조가 개편이 되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직접 투자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라고 하죠.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있겠습니다. 좀 소액을 갖고 내가 저 큰 건물을 내 돈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그 일부라도 일종의 지분투자의 개념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리츠에 대한 관심도 전과 다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적극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의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격가지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보통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다가 내년부터 폭락 그러니까 리츠 투자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의 전개 구조는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리츠라는 상품이 결국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내년도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리츠 또한 좋은 금융 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 폭락이기 때문에 리츠 투자하세요. 이 연결고리는 근본적으로 모순된 말이 안 되는 연결고리다 라는 것입니다. 뭐 다분히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내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분들의 설명을 접하시다가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 강의를 시작하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주변의 큰 틀에서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점점 좁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 강의를 시작합니다. 내일 상업용 부동산 강의 사업용 부동산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